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이틀란타에 살고 있는 애틀맘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 주말이에요. 그래서 존스클릭에 있는 40만불에 나온 집을 보고 왔습니다. 이 집의 특징은 8명 정도가 볼 수 있는 커다란 극장이 있다는 거고요. 뒷마당이 숲속처럼 아주 넓고 커다란 뒷마당이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함께 보러 가시겠어요? 앞면 집이 벽돌이에요. 벽돌도 아주 예쁜 색상이에요. 보이시죠? 단순히 빨간색이 아니라 저렇게 얼룩덜룩하지만 너무 고급스럽고 예쁜 색깔입니다. 들어가는 현관 입구에도 이렇게 비마질을 해놔서 아주 유용하고 예쁜 색상입니다. 동네는 아주 조용하고요. 가구가 별로 많지 않은 단지예요. 그래서 섭디비전에 비용이 없습니다. 대신 수영장, 테니스장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거나 수영장, 테니스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섭디비전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처럼 아이들 다 키우고 수영도 안 하고 테니스도 안 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좋은 섭디비전이죠. 굳이 비싼 HOP를 낼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 집의 특징은 뒷마당이 굉장히 넓어요. 집에 한 두 배, 세 배 정도 되는 뒷마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뒷마당 가운데는 약간 절벽처럼 이렇게 좀 깊이 파헤쳐 있어서 철망을 둘러놨어요. 하지만 가운데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주변은 다 쓸모있는 평평한 땅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들어가 보실래요? 들어가자마자 다이닝룸 쪽에 이렇게 북박이 장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놔서 아주 실용도가 좋습니다. 이거는 정말 칭찬해 줄 만하죠? 아주 좋아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오피스룸 오피스룸은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가구를 놔뒀는지 모르겠어요. 싹 치우면 굉장히 넓어 보이고 좋을 텐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이닝룸 옆에 있는 부엌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부엌은 40만 불치고는 조금 작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깨끗하고 실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한데요.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그런지 40만 불의 부엌이 요거밖에 안 되나? 약간 실망을 했어요. 저는 살림도 안 하는 사람이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또 이 부엌 욕심은 있네요. 예전에 살던 집이 부엌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사는 집이 부엌이 작다 보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주부는 역시 부엌이 좀 커야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부엌 옆에 너무 놀라운 공간이 있어요. 세탁실이 있고 그 옆에 엄청 커다란 영화관이 있습니다. 정말 여기 한 8명 이상이 앉아서 봐도 될 것 같아요. 바닥까지 앉으면 10명 이상. 너무 잘 시설을 만들어놔서 극장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시설들은 가져가지 않고 다 남겨놓는 조건으로 팔거든요. 그러니 요즘 같은 시대에 아주 딱 맞는 시스템 아닌가요? 그리고 극장 옆에 썬룸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햇빛이 채광이 너무 좋아서 정말 파티파티 매일 파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썬룸 밖에 보시면 저렇게 그릴이 종류별로 다 있어요. 세 가지나 생선 굽고, 스테이크 굽고, 삼겹살 굽고, 따로따로 다 구워도 될 만큼 시설을 갖춰놨습니다. 야외에 정말 투자를 많이 한 그런 집이에요. 또 나무도 깔아놓고 저렇게 그네도 있고 의자들도 정말 20명 이상 앉을 수 있는 그렇게 해놨고요. 또 여기 썬룸과 여기를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돌멩이를 쫙 깔아서 비밀의 정원을 가는 듯한 느낌이 들게끔 해놨어요. 정말 넓죠? 뒷마당의 가운데가 좀 절벽처럼 내려가야 돼서 위험하니까 이렇게 철망을 쳐놓긴 했지만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평평하고 잘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강아지, 토끼 거의 다 키워도 될 것 같네요. 보시면 저 뒤에 저렇게 파이어. 캠프파이어 할 수 있게 이렇게 잘 만들어놨어요. 정말 신경 많이 썼죠? 가운데가 사용할 수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정말 알차게 구석구석을 예쁘게 잘 해놨습니다. 저쪽으로 다시 가볼까요? 뒷마당에서도 한쪽에는 나무도 심어 있고 또 꽃밭인지 채소를 키울 수 있게끔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빈틈없이 실용적으로 미국분이 살고 있지만 한국 정서에도 아주 맞게 예쁘게 자라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썬룸을 통해서 멋진 극장을 한 번 더 구경을 하시고 집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봐도 멋지네요. 블랙퍼스트 에어리어도 아주 귀엽게 자라놨죠? 저는 창문에 이렇게 의자 만들어 놓는 스타일을 참 좋아하거든요. 거실이에요. 거실은 그래도 꽤 넓었어요. 그리고 마룻바닥도 고급스러운 걸로 만들어놨고요. 1층의 화장실은 샤워시설은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있고요. 1층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는 방이 4개 있어요. 첫 번째 작은 방인데요. 약간 천장이 다락방처럼 기울어져 있어서 분위기가 있고요. 또 2층도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서 불을 안 켜도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북박이 장을 너무 잘 만들어놨죠? 책상하고 세트로 해서 이런 것들은 보통 두고 가니까 이것도 좋은 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이 크기도 꽤 컸어요. 작은 방은 아니고요. 예, 그 다음 방 보러 갈까요? 음, 화장실. 이 집의 장점이 이 화장실이에요. 손볼 거 하나 없이 아주 예쁘게 그리고 실용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떠세요? 아주 사소한 수건걸이나 이런 올려놓는 선반들도 아주 고급은 아니지만 나무로 참 예쁘게 해놨고요. 샤워실도 물때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관리를 잘한 건지 수리한 지 얼마 안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아주아주 깨끗하고 예쁘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손댈 거 없는 화장실 구경하시고요. 두 번째 방, 작은 방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밝았어요. 앞마당이 훤히 내다보이고 그래서 그런지 더더욱 밝아서 불을 안 켜도 환한 햇빛이 오후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밝은 방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방 크기도 작은 방은 아닌 것 같고요. 음, 다음에 세 번째는 아, 여기는 안방이에요. 안방도 크기가 굉장히 크고 침대 앞쪽에 이렇게 나무를 대서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조금 특이하죠? 어, 옷방은 보통 화장실 안쪽에 있는데 여기는 안방에 이렇게 옷방이 있어서 약간 한국 스타일? 조금 낯선 스타일이에요. 음,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부부가 따로 옷방을 쓰면 되긴 하고 근데 옷방이 조금 작은 게 어, 조금 아쉽긴 하죠. 하지만 또 편리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화장실을 통과하지 않고 따로 있으니까 사용하는 데 편리할 것 같고요. 와우, 여기도 화장실은 굉장히 잘해놨어요. 밖에 있는 화장실처럼 여기도 수리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불도 안 켜서 제가 불을 켰는데 예쁘죠? 전등도 아주 예쁘게 잘해놨고 거울도 마음에 들고요. 다 마음에 들어요. 깨끗하게. 그리고 뒷마당에 프라이빗해서 저렇게 커튼을 안 치고 목욕을 해도 누가 볼지 않게 안심할 수 있고 너무 좋아요. 샤워실 따로 되어 있고요. 이런 장도 아주 맞춰서 맞춤으로 예쁘게 잘해놨네요. 음, 좋네요. 이런 데서 목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변기 따로 문이 달려있어서 깨끗하고 이렇게 틈새에 수납시설, 굿 아이디어. 집을 보면 이런 거를 보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죠? 네, 안방과 안방, 화장실은 정말 잘해놓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밖에 1층이 보이고요. 마지막 작은 방입니다. 마찬가지로 앞마당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와서 집이 굉장히 넓어 보이고 이거는 북박이는 아닌데 두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책상하고 책꼬지들도 예쁘게 해놨어요. 딸 방에 이렇게 꾸며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집은 다 봤고요. 이 집의 가장 좋은 점은 뒷마당이 넓다는 것, 시설을 잘해놨다는 것과 극장이 있다는 것은 정말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단점이라면 2층이 카펫으로 좀 지저분했는데 그거는 돈을 들여서 바꾸면 되니까 상관은 없고요. 부엌이 작은 것도 단점인데 이거는 사실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돈을 들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동산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을 들여서 고칠 수 있는 것은 상관이 없다. 하지만 내가 이 집에 꺼려지는 것이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점 꼭 기억하시고 집 구경하시면서 좋은 집 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애틀란타의 좋은 집 소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미국 조지아 애틀란타에 살고 있는 한국 엄마 애틀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